안녕하세요. 블루라크놈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배구팬 여러분 방금 전 끝난 페퍼 저축은행대 흥국생명 경기 보셨나요? 정말 충격적인 결과입니다. 세트 스코어는 3대1로 끝났는데요. 승리팀이 흥국이 아닌 페퍼였습니다. 올 시즌 23연패를 기록했고 시즌 단 3승에 최근에는 오지영 사태가 불거지며 팀 분위기도 최악인 팀을 상대로 정규리그 1위를 노리는 흥국이 어떻게 보면 시즌 막판 가장 중요한 경기에서 맥없이 무너졌습니다. 지난 수요일 도로공사가 현대건설을 잡으며 흥국생명 정규리그 1위 가능성 다시 높아졌는데 네 스스로 밥상을 뒤엎었습니다. 흥국생명 지난 시즌 최평 결정전 먼저 2승을 하고 내리 3연패를 하며 잔치상을 엎었는데 이번 시즌은 잔치상까지 가기 전에 먼저 밥상부터 걷어찼습니다. 오늘 흥국 경기력은 사실 이해가 잘 안되는데요. 물론 흥국이 2일 휴식이고 페퍼는 4일 휴식이라 해도 동기부여나 여러 상황상 흥국이 승리를 당연히 가져갔어야 하는 경기인데 팀이 이렇게 나락으로 떨어졌나요? 일단 이원정이 부상으로 계속 못 나오죠. 김다솔과 박해진이 번갈아 나왔지만 이건 뭐 이원정을 찾게 될 정도였고요. 역시 부상으로 김해란이 못 나오는 리베로자리 도수빈 큰일 났습니다. 이주아는 또 요새 무슨 일 있나요? 도통 경기에 집중을 못하고 김연경을 받쳐줘야 할 윌로우와 레이나 오늘 경기 엉망진창이었습니다. 네 아본단자 감독 네 아본단자 지도력에 의문을 갖는 팬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아본단자에게 팁을 드립니다. 흥국 지금 완전히 팀 밸런스가 깨진 상태에서 1위 싸움을 포기하고 정관장과의 플레이오프를 준비하기 바랍니다. 이게 그나마 흥국이 살 수 있는 길입니다. 오늘 흥국 승점 단 1점도 가져오지 못하며 사실상 1위 탈환 어려워졌습니다. 블루 라커룸은 불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네 형건이 승점 1점 앞서 있죠. 형건은 기어브랜과 흥국 페퍼 경기가 남았습니다. 흥국은 이제 현건과 GS전이 남았는데요. 흥국이 만에 하나 현건과의 맞대결도 이기고 GS를 잡아내도 현건이 기어브랜과 페퍼를 잡으면 결국 현건이 정규 시즌 1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무조건 승점이 필요했는데 잔치상 스스로 거둬찼죠. 아본 단자 대지 않을 1위 싸움에 헛팀 쓰지 말고 남은 기간 팀을 최대한 재정비해서 정관장과의 풀옵을 대비해야 합니다. 만약 끝까지 1위 싸움 고집한다면 1위도 못하고 힘은 힘대로 빠진 상태에서 정관장에게 두드려 맞고 광탈할 것이 눈에 뻔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블루라커룸 이었습니다.